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하여튼 입도 오시면 해야 돼야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난리 뒤부짓구나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상 걱정하지 말라고 응 내 뭐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아 하여튼 입도 오시면 해야 돼야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부짓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네 김영상 걱정하지 말라고 응 내 뭐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아 하여튼 입도 오시면 해야 돼야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부짓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